안녕하세요 바셀레옹입니다 오늘은 콜럼버스에서 나폴레옹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라나다라 정복한 이사벨 1세는 그라나다 왕국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게 되었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사벨 여왕은 카톨리카 베르난도 왕은 카톨리카라는 성을 부여받습니다 이번 전쟁이 끝나길 기다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에 찾아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개척에 지원을 부탁합니다 지원금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걸 판단한 이사벨 여왕은 배 2척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1492년 4월 이사벨 여왕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산타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콜럼버스 일행이 인도를 향한 신항로 개척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벨 여왕이 지원한 배 2척과 핀손이란 산장이 자기소위에 배와 선원을 데리고 합류하니 총 3척이 됩니다 총 인원 90명이 미지에 대륙으로 1492년 8월 3일날 출발합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1492년 10월 12일 지금 카리브 해안 어느 섬에 도착합니다 콜럼버스는 너무 기쁜 나머지 도착하자마자 땅에 입을 맞추고 그곳을 산살바도라 불렀고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중남미 많은 국가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섬은 산살바도르라 부르고 있습니다 1차 항해를 성공으로 이끈 콜럼버스 일행은 39명의 부하를 산살바도르 남겨두고 바로 선난화로 귀환해서 여왕님을 아련합니다 2차 항해에는 1700명과 15척의 배를 지원을 받아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였는데 두고 온 39명이 모두 이미 식인종에 잡혀먹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대료 개척에 험난한 시대가 접어듭니다 이사벨이란 도시를 건설하고 금과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고 원주민들에게 노동과 학살을 함으로써 훗날 본도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스페인으로 귀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4분의 신대료 항해를 하게 되지만 신대료 항해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1504년 이사벨 여왕이 돌아가시며 모든 지원이 끝나게 되고 콜롬버스도 1506년에 사망합니다 이사벨 여왕이 돌아가시고 둘째 딸 후하나가 여왕으로 등극하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과 지착으로 미친 여왕으로 몰려 아버지 베르난도 아라곤 왕이 섭정하게 됩니다 베르난도 왕은 1516년에 사망하시고 후하나 여왕의 아들 카를로스 1세가 16살의 왕위로 올라 어머니 대신 카스티아리온 아라곤 아메리카 대륙을 섭정합니다 3년 후 할아버지 마시밀리안 황제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유산으로 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겸하게 됩니다 합수브로크가에서는 카를로세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 동일한 인물입니다 1523년 코르테스가 지금의 멕시코인 아즈틱 제국을 정복하고 1532년 피사노가 지금의 빼루 칠레인 잉카제국을 정복합니다 이로써 여스파냐는 유럽 최강의 국가로서 대제국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마르틴 요토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카를로스 1세는 카톨릭의 황제로 생애 대부분을 종교개혁을 막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1556년 스페인과 아메리카를 아들 펠리페 2세에 물려주고 신성 로마 제국을 동생 페르디안트 1세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1558년 수동원에서 운명하였습니다 아들 펠리페 2세도 종교개혁을 막는 전쟁에 최선을 다했고 그 재임 시절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 레판토 지역에서 1571년 승리를 이끌면서 스페인 해군을 무족함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1580년 포르투갈 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대를 이을 왕위가 스페인 왕 필리페 2세라서 포르투갈 왕위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포르투갈 연화방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1588년 영국의 엘리베스 여왕에게 깔레 해전에서 무작함대가 피하면서 스페인은 저물고 영국이 세계사에 등장합니다 이 해전이 오늘날 영국을 만들어준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펠리페 2세, 펠리페 3세를 거쳐서 펠리페 4세가 왕이 되는데 재임 기간 중에 1618년부터 1648년 유럽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 후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일부 영토를 잃게 됩니다 펠리페 4세는 1665년에 사망하고 4살 까를로스 왕자가 까를로스 이사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스페인 역사의 유명한 바보왕 까를로스입니다 1661년에 태어났고 몸이 허약하고 주걱턱에 하체가 힘이 약하여 책상과 벽을 짚고 일어났다는 로마 개황청 사절단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비 두 명이 있었지만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스페인 국가의 운명은 풍전 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1700년 까를로스 이세 왕은 후계자를 브로봉 왕가의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페 왕자를 선정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브로봉 왕가가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입헌 군주국의 나라이고 국가명은 레이노데 에스파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루이 14세의 손자가 필리페 5세로 왕위에 올랐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주변국가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은 연합국을 결성하여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이 유명한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스페인과 프랑스가 우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군 세력이 강해집니다 전쟁 말기 오스트리아 합스로브 군사들이 마드리드까지 공격을 준비하는데 이에 영국은 불안을 느꼈고 전쟁이 끝나도 영국에게는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국이 주선이 되어서 스페인, 프랑스 연합국가 간의 종전협약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원하는 건 스페인 왕은 프랑스 왕이 될 수 없고 프랑스 왕은 스페인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고 스페인이 원하는 것은 왕 펠리페 5세 왕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713년에 협약이 이뤄지고 영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종전협상 대커로 스페인의 메노루카 지브롤타를 얻게 됩니다 또한 프랑드르 지방 벨기에가 1713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스페인이 지배했던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북부 일부 지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연합 브로범 왕관은 까따리나 지역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은 1년간 지속이 됩니다 드디어 바르셀로나가 1714년 9월 11일 날 함락이 되고 이들의 주권은 완전히 뺏어버립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지금까지 까따리나 주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지속적인 요구로 메노루카는 1800년 이후에 반환이 되지만 지브롤타를 지금까지 스페인과 영국 간의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스페인 브로범 왕관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아무 실속 없는 폴란드 왕의 계승전쟁, 오스트리아 왕의 계승전쟁 등에 참가하여 국력이 훼손되었습니다 까를로스 3세에 이어 까를로스 4세가 1788년부터 스페인 왕이 되는데 까를로스 4세 재임식이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자유평등 파괴라는 사상이 신민지 국가에 퍼져나갔으며 까를로스 4세는 국사에 관심 없고 사냥을 즐겼던 왕으로 정치는 마누엘 고도이에 맡겼습니다 왕비 마리아 로이수는 마누엘 고도이의 애인이었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1804년 나폴리앙이 황제로 즉위하고 나폴리앙은 1806년 영국과 교육하지 말라는 대륙 봉쇄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포르투갈이 영국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나폴리앙은 포르투갈을 공격을 단행합니다 포르투갈을 공격한다는 구실로 스페인 땅에 프랑스군이 들어왔고 스페인 주요 도시 지역에 프랑스군을 배치합니다 이에 분노한 스페인 국민이 페르난도 왕자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마누엘 고도이와 까를로스 4세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왕자가 페르난도 7세로 즉위합니다 이때 나폴리앙은 까를로스 4세와 페르난도 7세를 중재를 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바이온이라는 곳으로 불러 아버지의 아들을 붙잡아 프랑스 성에 유배를 시키고 형 조셉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으로 오게 하니 그가 호세 1세 스페인 왕이 됩니다 원래 3부작으로 만들라 했는데 내용이 많아져서 4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스페인 독립전쟁에서 현재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루에고 아스타루에고 아멘